10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스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발견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라는 23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 밑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둘이고요. 눈이 세 개고 입이 무지 많습니다. 입이 한 아홉 개 되고요. 다리가 열 개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괴물이죠. 네. 2, 3, 4, 5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함정이고요. 문제는 이런 괴물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체가 되겠습니까? 머리가 둘이면은 서로 잘난 거죠. 서로 내 의견을 관찰시켜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다리가 열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리 가자. 또 서로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험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또 불신 현장 속으로 나갔을 때는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 강달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이번 강달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쉬운 메시지지만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다라고 3부 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맘같이 또 말같이 쉽지 않은 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오죽하면은 천국 보내준다고 해도 그 천국에 원수가 가야 서서다 못 가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웃픈 얘기인 거예요. 그 원수 때문에 그 좋은 천국을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관계 회복이 힘들까? 저는 이번 강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단은 뭐 안 되죠.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내 힘으로 절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부분은 그 인간하고는 별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보면 그만인 거고 가끔씩 막 내가 욕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긴다? 여러분 한 번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영적 만나처럼 우리가 짜득 일주일 치고 쌓아놓고 썩어버리죠. 그날 그날 새로운 영적 만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기도 속에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나를 뛰어넘는 힘이 바로 이 삶 오늘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초월하여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10편 139편인 10편 중에 왕관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함을 말씀하고 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의 편제성 무소 부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조직신학적인 10편이다, 교리적인 10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만련에 내 삶에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속성이 있더라 그것을 담대의 신앙적인 언어로 체험적인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과 또 특별히 오늘 이 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숨바꼭질 같았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셨을 겁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 이러잖아요. 자, 숨는 것도 재밌고 찾아내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꼭 영적 숨바꼭질과 같이 하나님의 추적과 또 하나님의 발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포금적인 열정이 돼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살펴본다는 거 원어적인 의미는요. 광부들이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막 샅샅이 뚫고 찾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숨바꼭질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숨바꼭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숨바꼭질,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놓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삐리빌리 지금부터 너희들은 수의 예배를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정의를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선히 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무한대의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고요. 자,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이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제한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자, 선악과 번제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경계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월권인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한 예가 바로 선악과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걷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결코 모르시는 그런 무능한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적인 질문인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서 지금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자리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담, 아담, 너는 그렇게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 바로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비단 아담 사건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공통적으로 인류 역사의 계곡을 타고 이것이 메아리가 돼서 지금 창세기 3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를 향한 애절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 실체 자체를 여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이 미끄러졌다는 원어적인 뜻이 있고 죄는 화살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표적에서 빗나간 거거든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으로 또 풀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원죄고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여러분 크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으로 구분될 뿐 중간지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력구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교는 너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을 찾으시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도 바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 둔 겁니다. 말씀의 잣대를 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마음대로 편집을 해버린 겁니다. 유럽교회의 가장 큰 실수 타협입니다. 타협 뭐와 타협하냐 자유주의 신학과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상대의 주의를 지향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싫어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체코 중리럽 캠프 세 번 가봤잖아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직이란 말 너무 싫어요. 유일하게 단체 티셔츠 입지 않고 간 캠프가 그 캠프였어요. 공산주의 체제에 있던 체코인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다니는 것 자체에서요 막 억압을 느끼는 거예요. 티석자 안 입고 갔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니까 또 자기들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확히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는데 설득하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그들은 뜨거운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 자체를 철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유럽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첫 번째 지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 유럽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적인 열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총교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전도자를 보내시고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이 단순히 질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초청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차단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캐제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바로 그 구속사 성취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해서 영접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물론 영접 잘해야죠. 영접하고 싶어도 여러분 입이 벌려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접이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우리의 의지요. 이미 창세전에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이 지목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접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학교로 작정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피해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설계자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였던 챔버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기독신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자기 딸이 막 뭘 먹고 있는데 딸의 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교해. 저렇게 정교한 귀가 그냥 원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우연히 진화로 귀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한 거예요. 저 분명히 누군가 설계자가 있지 않을까? 이 물컵 하나도 마이크 하나도 그냥 생기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몸이 너무 정교한 겁니다. 인트의 정교함과 기막힌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본 적 있냐? 그럼 여러분들이 네 길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정교한 길을 볼지어다 좀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0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놓고 아직 내 날이 하루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이미 하나님은 주의 책에 내 인생을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나에게는 오늘이 너무도 새로운 날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세워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몸만 정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짜 나가시는 겁니다. 24, 25, 영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런 영혼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전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안고 일어선다는 거 단순한 어떤 행동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어떤 평안할 때도 있고 일어서면 어떤 인생에 좀 어려움이 올 때 괴로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이슨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굉장히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중에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 태도는 물론 그 등장인물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 들어보셨죠?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공적인 활동, 사적인 활동 그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면 혀의 말이 있기도 전에 이미 아신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미처 내가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내 신음 소리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영혼까지 나를 주목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쫓깁니다. 배신당하지요. 도망다닙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다윗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 보더라도 요셉의 출생이 있었고요. 성장 과정이 있었고 구덩이가 있었고 그쵸? 감옥과 애국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을 추적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온 사케오 예수님께서 찾아내서 사케오야 내려와 이름까지 불러주시네요. 저 예수님이 어디 나를 아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 가셔서 시리에 빠진 어부학교 중태생들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핍박자 사울이죠. 바울이 예수민의 자들을 잡으러 막 다메석도상으로 갈 때 자기는 예수민의 사람들을 추적하러 간 거지만 사실은 정작 본인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추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석까지 바로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수천명을 동원해도 그 한명 다윗을 잡지 못하는 거 오히려 더 기적이지 않습니까? 못 잡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뒤로 둘러싸고 지키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다윗을 넘겨주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다윗의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통일하게 다윗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공간에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한 아이다. 기이하고 높은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걸 뭐 인간의 이론 상식의 작대로 우리가 이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 순례가 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기꺼이 찾아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은혜의식 감사 의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소 부재성 혹은 편재성 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희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영을 따라 떠나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 다위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다위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범죄 이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던 그런 아담의 죄성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시조인데 그런 죄성이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고 전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영성상태 좋을 때는 갈급함도 있고 내가 하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막 거룩한 소원도 있지만 한편에는 또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창세기 3장의 본능 본성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체질이 복음 체질보다는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보다 악으로 막 눈에 눈 이게 이 이게 우리는 너무 편하고 울어주는 거 잘하죠 여러분 그 통쾌함이 있거든요 남은 안 될 때 같이 울어줄 때 어떡하니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싸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어 잘됐어 축하해 근데 나는 뭐야 비교의식이 샥샥 들어오거든요 참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자 다윗이 바세바를 연모해서 불륜을 저지르죠 남편 우리 아리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사실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심중을 꿰뚫는 말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요나 어떻습니까 하느님 니네 외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해계하라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천천히 왼수인데 내 민족을 불태워 죽인 저 왼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완전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배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 옳거니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껴맞추는 거죠 자기 뜻에 하나님의 말씀 상황을 껴맞추는 겁니다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가지만 하느님께서 결국은 요란 물고기 뱃속에 넣기까지 결국은 토리키게 하시고 니네 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시고 와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잡아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바로 잡아주시는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손마른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기적을 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직 말하지마 왜 나타내지 말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자신을 숨기셨을까 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류로 하신 것이다 저자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신 그리스의 직무를 완성하기까지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비밀 굉장히 이게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메시아 비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게시가 무엇입니까 뚜껑을 열어서 안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참신인지 일일이 돌다리 두들기면서 가지 않고 참신이 그냥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만오천 개 수십만 개의 신을 어떻게 다 점검하고 참신이 일일이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신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찾다가 일생을 마친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참신인 유의신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게시의 복음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는 거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들려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시대 때 내가 이 복음을 만났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대목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항상 기억나요 불신자랑 믿는 자 기독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기독신자들 하나님 자녀는 눈뜬 자고 불신자들은 장님이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상상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론화되고 학습화된 그리스도 아닌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눈을 뜬 자이십니다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자입니다 어쩌다 이 줄을 자셨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섰는데 그 줄이 제대로 선 겁니다 저는 참 그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금은 아직 못 깨달았어요 어때요 달아방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양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양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정말 원색적인 보금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를 만나고 그런 강단을 만나고 어쩌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교회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인품이 물론 인품이 훌륭하고 좀 이쁘긴 해요 제가 볼 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보금을 듣게 하셨는지 저는 가장 좋은 교회의 어떤 교회냐 너무 좋은 시스템과 규모와 좋은 부분도 이미 다 갖추고 있지만 가장 좋은 교회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를 보고 성도를 보고 교회 규모를 보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까지 다 갖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건데 가장 좋은 거는 매주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매년 원단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교회거든요 전도와 선교하고 있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너무 딴 거 잘하고 윤리도 적극 뛰어놔도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절감이랑 똑같다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추인 부하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발견케 하신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도 없고 내 인생 최고 너무 좋아 이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수월에 내 자리를 펴는 지옥같이 힘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꽤 부셔야 됩니다 왜 좋은 일 잘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될 때는 아닌 거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동일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푸드시리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끝 세상 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거든요 행여나 내가 바다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나를 붙으실 거야 다시는 바로 그런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바로 10편의 절정인 부분입니다 이런 10편 기자의 고백과 믿음이 저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나 결론 내렸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오고 사역도 하고 전통현장도 나가고 그런데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크게 느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막 미결사항으로 장기화돼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부부와의 관계, 자녀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등등 너무도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꼭 하나님이 꼭꼭 숨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부신앙이 스몰스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성운함도 있고 자 그래서 다위도요 10편, 13편 1절에 보면 이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인물인 다위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었다, 안 믿었다 기뻤다, 슬펐다, 울었다, 우셨다 희망을 품었다, 절망이다 이거를 늘 우리는 반복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체질이 완벽하게 바뀌겠습니까? 10시간 울었으면 다음에는 한 5시간만 울고 그 다음 한 2시간 울다가 뚝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치유가 되겠죠 사단을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갈대처럼 흔들리게 만들고 자꾸 절망하도록 이걸 계속 반복하도록 그래서 절대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성경 9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해선 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 인생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랩런트 사육할 때도요 이 말씀으로 랩런트들을 많이 치유하고 이렇게 사육을 할 때 이 말씀은 참 많이 붙잡았거든요 자기 태해선 한 아들을 극률히 여기는데 부모라도 잊을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도 가족이면 좀 내 마음을 이해해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했더니 아휴!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내 문제로 지금 힘든데 너까지 그런 얘기하니? 뭐 이러면 괜히 말했어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얻다가 이걸 터놓을 때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을 새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육자 마틴 루턴이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게시하시는 하나님 자 나사로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꼭꼭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연돼서 도착하셨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서운하죠 이제 나타났으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아니 이미 죽었는데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늦으면 늦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시청각으로 나사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다시 살릴 사람 왜 처음부터 왜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리미야 33장 1, 2절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막 보시면요 예리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실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시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지금 예리미야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해석한 나름대로 저에게 적용한 내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리미야야 너가 갇힌 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누가 갇히게 한 건지 알아? 그거 내가 갇히게 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여호란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너네 거기서 나만 바라봐 너는 나에게 강구하고 부르짖기만 해 그러면 내가 절대 가능으로 할 거니까 너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저의 내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의의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딱 세 가지만 점검해 보면 끝납니다 왜 이 문제가 왔을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질병이 찾아왔으면 왜 질병이 왔을까 보면 편식을 했다든지 운동을 안 했든지 규모가 뭐가 있을 거잖아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문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원인을 찾아보시고요 그럼 하필이면 이 문제가 왜 지금 왔냐 내년에는 안 오고 왜 지금 왔냐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원인과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오늘 이대지 제목처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붕 떠있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굉장히 차분해져요 말씀이 나를 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간절골수로 찔러 쪼개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검 양쪽에 날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부분들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52주 강단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 도전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다? 발견이다 내 자신이 발견 보니까 저는 막 손으로 악을 이기고 저 웬수 웬수 이랬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태까지 나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 오히려 내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내 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고 야 그렇게 나에게 유익하고 좋았던 것들이 이제 보니까 다 폐설물이네 이제는 내가 달려갈 표 때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거 엄청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볼 것을 보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발견하고 봐야 될 것을 보는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느 수도원 원장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쟤만 이뻐한다고 그래서 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 문제를 낼 테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유독 이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 지기 전까지 절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막 지기 시작하니까 그 수도원 앞마당에 죽은 새들이 엄청 쌓이기 시작했어 다 죽여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총회를 받는 아이가 왔는데 새를 안 죽이고 그냥 산채로 갖고 온 거예요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갖고 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의식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코란데요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역설적인 표현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순례가 되셔서 죄인이었던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나를 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적 순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순례가 이 순라라고 해서 순라 조선시대 도성 안에서 도둑 잡거나 화재 같은 거 이런 치안 치안을 맡았던 포졸들을 우리가 순라라고 하는데 이게 순라가 되고 순래로 이렇게 어순인이 바뀌긴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순바꼭질의 묘미는요 숨는 거기도 하지만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치안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영적 도둑 잡아야지 영적 도둑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고 현장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영적 순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현장 예배로 모든 교회의 본 교회의 공예배가 다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아예 신화까지 까먹고 숨어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와! 라고 하기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올 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젠 내 차례다 이번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영적 의식을 갖고 이러한 자들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예배의 복을 돕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바로 70 제자 그 70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 옆에 발견된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제자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 보그말을 체험함으로 이속까지 받았던 이전 영광도 감사하지만 더 큰 나중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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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